고소들이 두 번 하는 거 어때? 입으로 나오는 줄 알았어 말은 제대로 못하는데? 아... 빨리 집에 가자 아... 어제까지만 해도 감기 기운이 좀 있었거든? 근데 지금 또 말짱한 거 같아 할 건데 나는 뭐? 목소리가 좀 이상 그래? 어때? 아 오늘 엄청 세 개 쑤시는 거 같더라 어 진짜 세 개 쑤시면서 어 나 입으로 튀어나온 거 같았어 나도요 늦춰지더라 여기까지 오는 게 아 그래? 어 제발 아니었으면 그러게 아니 나 다음 것보다 그냥 결과 나왔으면 좋겠어 제대로 음성 이렇게 그지? 음성? 응 제발 좀 아 다시 한 번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응 나 내가 예상한 대로야 자 아 아 저는 예상대로 확진됐어요 보소돌이는 저한테 문자가 안 왔거든요 아 보소돌이 확진자 아 이틀때만 치워야 되는데 아 보소돌이 보소돌이도 어제부터 상태가 안 좋아요 왜 그래? 우리 같이 지낼 동안 먹을 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니아 너는 괜찮은 거 같다? 아니야 어제까지만 그냥 이러고 있으면 아침에 오니는 괜찮은 거 같지 않아요? 지금 보소돌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 너 목소리 왜 그래? 아 몰라 나도 이 나도 모르는데 말하지마 너 다 먹을 거야 다 먹을 거 어 어 먹는 거 안 빠져 내가 여기도 한번 바꿔 어 카라멜 바꿔 맛있겠지 응 그리고 한국 토마토 많아 먹을 거 엄청 많아 엄청나게 시켰어 엄청나게 시켰어 눈부지 여기 있어? 달빗어 우와 맛있겠지 어 얘네들 여기 좋아하는 거 어 여기 너희들 좋아하는 거 맞아 와 맛있겠다 헐 얘네들 와 맛있겠어 똑같이 틱톡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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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격리 중이잖아 격리는 잘 먹어야 돼 그래 잘 먹어야지 아 노라지 배즐 목이 안 좋은데 배즐 오 맛있겠다 너무 건강한 거 같아 샐러드 아 여기 하나 더 남았네 이거 아까 응? 다이슨에 먹을 것도 있어 다이슨? 응 아 먹을 건 아니고 어 네 어 있어 아니 아니 못해 엄마 머리 말리는데 너무 오래 걸리면 감기 걸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머리카락 좀 빨리 말리라고 내가 하나 사줬어 뭔데? 대단히 아니 아파 뭐 하나 산 거야 어 그리고 그것도 신경지 아직 안왔네 어? 그 소독기도 샀거든 응 아 방에 소독한 거 응 엄마 다시 나왔네 아니 짓지마 엄마 그래도 좀 어때? 응 좀 많이 좋아졌어 어 눅고 오 더러워 눈고 누가 아픈 사람 아니랄까봐 하려고 어디고 있는 거 봐 초고 이거 하루종일 나한테 비벼 응 왜 아프다고? 진짜? 응 나를 비비는데? 응 엄마가 상태가 많이 좋아진 거 같아요 좀 더러워서 그렇지 말아봐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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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괜찮아졌어 100% 괜찮아 아 카메라 들어 그냥 어 보석돌이 오오 오오오 오오 가까이 잡아줘야지 이런 거 아 목소리 뭐야 책을 보고 있어? 우와 응 야 부스또이 근데 너무 말짱해 보이는데? 몰라 아니 나 지금 너무 신나 학교 안가 아니 확진됐으면 그래도 좀 너무 축 처져있지 말고 즐겨야지 아니 즐기는 건 맞는데 학교 안 간다고 기뻐하고 그건 아니지 응 아니야 아 그래도 괜찮아 책 보고 있었잖아 스스로 아니면 혹시 이런 거 아니야? 저기 엄마 아빠 카메라 들고 있는 소리가 들리니까 갑자기 책을 구다닥 꺼낸 거예요 휴대폰 보다가 진짜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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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진짜 못하는 거 같아 응 찬이야 너 뭐하고 있는데 나? 오 이거 뭐야 잠깐만 보석돌이 플리퍼즈 이건 뭐야 스키시 스키시 응 색깔이 왜 이래 근데 프린터가 이상하게 됐어 야 그리고 이거 보석돌이 원인 캐릭터네 응 응 우와 여기에 뜯는 것도 있어 표시돼 놨어 진짜 찔로다 안돼 안 돼 거기 안에 뭐 들었어? 응 뭐 Ceci 어 여기 안에 플리퍼즈가 들었어? 응 오 랜덤이야 랜덤 응 몇 개 들어있는데 네 개에서 다섯 개 잠깐 갑자기 너무 뜯고 싶은데 언니야 뜯어도 돼? 그래 진짜? 어 야 진짜? 어 대신 조심조심 칼자 안나게 해야 돼 여기에 뭐 뭐 들어 있는데 버섯돌이, 나, 아빠, 엄마, 섭이, 할머니, 고유 오 진짜 랜덤인데? 랜덤? 진짜 뜯어봐도 돼? 그래 아빠, 엄마, 버섯돌이, 원이는 일반 캐릭터고 슈퍼레어는 내가 볼 때 섭이네 아 아니야 하그 꽝이 섭이야 아니야 내가 볼 때 슈퍼레어 하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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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자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원이가 만든 버섯돌이 플리퍼즈 랜덤 봉지 봉지? 야 근데 잘 만들었지 않아요? 여기 봐 절치선도 있어 우리 근데 코로나 걸린 거 맞아? 그러게? 코로나 걸린 거야? 그러게 엄마 혼자 걸린 거 같아요 엄마 근데 지금 보니까 상태가 좋은 거 같은데 알약 잠옷을 입어서 좀 괜찮은가 봐 알약 잠옷 추천드려요 엄마가 이거 입고 나서 금방 좋아진 거 같아요 알약 잠옷 약 부족하면 하나씩 뜯어먹어 아우 진짜 전을 먹으라고 일단 열어볼게요 와 재밌겠다 아니 그걸 또 열어봐 원이가 만든 버섯돌이 플리퍼즈 열어볼게요 냉랑풍이에요 아 그 와중에 이거 뜯고 있어 아 뜯기가 너무 아깝다 왜 이거 이래 열라는 거 같은데 어 그렇게 열어대 아니야 나는 이걸로 찍고 싶어 재활용 못하게 아 진짜 너무 나쁜 거 아니야? 알았어 용기로 열어볼게 네 어 어 여기 안에 진짜 플리퍼즈가 들어있어요 어 와 어 그림은 버섯돌인데? 가위로 줘야지 오 여기 봐 가위로 절치선 표시도 있어 이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어디있어 어 잠깐만 무슨 종이가 있는데? 어? 종이? 무슨 종이야? 아 다리 메모인가? 아 보석돌이 구독 좋아요 응 야 역시 너는 센스쟁이야 응 자르기가 너무 아까워요 한번 열어볼게요 보석돌이 머리 안 잘리게 오 아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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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잘릴 수도 있어 오 진짜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 잠깐 뭐가 들어있더라고 야 과연 슈퍼레어일지 하나 둘 셋 자 이거는 초코죠 어 초코 초코가 나왔어요 어 초코 오 진짜 말랑글랑한데 근데 오뚜기 되나? 안 돼 이거 꺼지는데 이거 스케지야 스케지 귀여워요 여기 초코타운 과연 슈퍼레어 소비를 뽑을 수 있을지 네 아 소비 없다는 것도 어우 뭔가 아깝다 자르기가 옷이야 이거 몇시간 걸렸어? 이거 일주일 걸렸나? 어? 어? 어 너무 아까운데 근데 재미를 위해서 한번 열어볼게요 오 오 나 일반 캐릭터 보석돌이가 나왔어요 귀여워 일반 캐릭터 어 이건 일반 캐릭터 아니야 소비는 아니야 소비는 아니야 소비는 슈퍼레어 소비 꽝 소비는 꽝 아 근데 그런거 안 만들었어? 뭐? 고다이맥스 엄마 안 만들었는데 왜 그게 왜니? 자 다음 열어볼게요 엄마 무서워서 오 이번에 원이 오 원이 열어볼게요 오 이거 재밌다 코로나 걸렸다고 이거 만들고 있었어? 응 학교 안 가고 시간 많으니까 어 자 과연 이번에는 슈퍼레어를 뽑을 수 있을지 하나 둘 셋 오 원이 원이 안에는 원이 안에는 원이가 들어있어요 오 내가 원이 안에다가 원이 넣었어 아 귀엽다 오 그러게 근데 뭔가 좀 뚱뚱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아 여기 세워놔야 자 이제 한 개 남았어요 마지막 한 개 오 오 이거는 성인데? 어 응 아 우유 우유 아 우유야? 자 우유 안에는 과연 슈퍼레어 소비가 들어있었지 오 오 오 한 방에 짰는데 아 긴장했네요 과연 이게 뭐라고 긴장되냐 마지막 건데요 하나 둘 셋 오 슈퍼레어 소비 아니 좀 찢자 아 슈퍼레어 소비가 나왔어요 아 진짜 와 슈퍼레어 소비를 저희가 뽑았습니다 잠깐만 저게 넣었지 않았나? 이상하다 이건 안 열어봐도 될 것 같아 아 힘들게 만든거 뜯지말자 소비 나오면 된거야 야 이거 인터넷에서 한 백만원에 거래된대요 아니 뭔 소리야 어 벌써 복구하고 있어? 응 복구가 돼? 어 아 잠깐만 원이야 원이야 우리 이벤트 해도 될까? 무슨 이벤트? 댓글을 적어주신 백분을 뽑아 원이가 직접 만든 플리퍼즈 봉지를 드려요 어때? 안돼 왜? 잠깐만 백분이면 백분이면 잠깐만요 일주일에 백주 백주 실매 2년 있다가 보내드릴 것 같아요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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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계속 만들기만 하라고 안되겠네 안돼 내가 힘들어 죽으라고 ㅋㅋㅋㅋ 농담이 뭐야? 아 했으면 좋겠는데 난 안돼 내가 만들어줄까? 아 아니에요 그 우리 구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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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괜찮네 저희 가족은 모두 확신이 되었지만 엄마 빼고는 상태가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다 슈퍼 유전자 덕분 응 엄마 엄마 이리 와봐 엄마 왜 아빠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몸이 엄청 안 좋은 것 같은데 응 약 많은지 한번 봐봐 응 어 여기 왜 안 거야 어? 아니 아빠 엄청 피곤해 보이길래 아니야 왜 아니 아빠 자고 있었잖아 아빠 안 잤어 아빠 언제 슈퍼 유전자 안 자 아빠 무슨 슈퍼 유전자야 나 안 아파 너 그런 말 좀 그만해라 내 낮잠으로 안 자는 사람인데 무슨 소리야 내 잠깐 눈 감으면서 명상하고 있었던 거야 아이 피곤하면 그냥 자 아니 아니 아빠 몸이 안 가가지고 쓰러져 있던데 무슨 소리야 아니 나는 안 아파 비싸던데 왜 찍는 거야 왜 옆으로 가 뭘 옆으로 가 나 앞으로 가고 있는데 야 문 없는데 아니 엄마가 거기서 카메라를 두고 길을 막고 있으니까 내가 못 가는 거지 무서워서 아직도 알약 입고 있어? 무서워 카메라 갑자기 자고 아니 아니 갑자기 누가 아니 누가 잠깐 영상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를 갖다 드릴대고 있어 빨리 가 알았어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갈게 어 아이씨 나 안 자고 있다니까 눈 뜨고 있는 거 못 봤어? 나 왜 이렇게 눈 뜨고 있는데 왜 그래? 아유 눈물 나 아 눈물 나 저리 가주실래요? 나 지금 명상하고 있는데 저리 좀 가주실래요? 엄마 우리 조용히 있자 저희가 코로나 걸린지 원이가 6일째? 저희가 4일째 같아요 음.. 그동안 차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석돌이 어머니는 너희들 티비 보고 있니? 어 또 원피스 봐? 어 그래도 둘 다 확진됐다고 같이 보내 이제? 응 완전 좋아 그래? 응 엄마는 엄마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어? 엄마! 어? 괜찮아? 어 괜찮아 또 하자고 옷 입고 있네? 아 그게 효과를 보니까 계속 입고 있나 보구나 엄마 표정을 보니까 말자왕인 거 같아요 한 번 때려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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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자왕이야 그리고 원이는 뭐하고 있지? 어 또 보석돌이 굿즈 만들고 있어 야 이번에 뭐 만들었는지 보자 클리퍼즈 복구 시켰구나 이거 응 그리고 이거는 봤던 거 어? 이거 못 보던 건데? 보석돌이 원이? 응 이건 뭐야? 스키시 스키시야? 응 엄마도 만들고 있어? 오! 아빠도 만들고 있구나 근데 아빠 자세 같아 뭐라고 해야되지? 뭔가 이상한 자세 밖에 없어가지고 만들기가 어려워 너무 멋진 자세만 있어 어? 이상한 자세 밖에 없어가지고 선택하기가 어려워 이것도 구독자 이벤트 할거야? 아니 하자 절대 안해 100개씩만 만들어 봐 아? 안해 이거 원피스에 푹 빠졌구나 어? 재밌어? 어 재밌어 아 보석돌이 상태가 매우 좋아 보이는데? 응 매우 좋아 5초에 더 돌아왔어 응 오 이게 다 아니 아빠 슈퍼 유전자 하지 말라고 슈퍼 유전자 하지 말라고 아니 슈퍼 유전자 하지 말라고 슈퍼 유전자 공지 왜? 아빠를 봐 아빠 신경을 매우 좋아 아아아아아 알았어 알았어 버디 여러분 둘이 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괜찮은 거 같지? 응 매우 좋은 거 같아 혹시 너의 아니 아니 버디 여러분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오늘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또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역시 이게 다 아빠의 슈퍼 유전자 아 슈퍼 유전자 금지 엄마 거기서 왜 인상 속고 아니 그만해 엄마가 엄마가 완전히 돌아왔어요 무서워 다시 어 쫙쫙쫙쫙쫙쫙 하지 말라고 이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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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또 뭐해 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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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코로나 이 천력을 없애야돼 아 나 진짜 소독차야 소독차 아니 소독차 따라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잠깐 엄마 소독 좀 해야겠다 하지마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미끄다니 소독을 해줘야 할 거 아냐? 아이고 미끄어 안 앉은 거 다 돼 그렇게?